안녕하세요 네 코나실도 안 드세요 네 추워 야 자리 바꿔 야 안 줘 야 얘랑 안 키 싫어 취함 졸라 때린다고 나 오늘 진짜 안 취할 거야 취함 진짜 버리고 간다 우리 졸라 없어 야 뭐 먹을래? 야 짬뽕당 먹자 어 짬뽕당 좋다 나가사키 먹자 얘 매운 거 못 먹어 그래? 아 얘 때문에 매운 거 못 먹어 얘 누가 불렀어 오늘 네가 낀 거야 우리 셋이 먹기로 했는데 야 너 그만 좀 써 왜 이렇게 써 야 새로 시킨다? 크러쉬 먹자 새로 나왔대 어 갑자기 맥주를 먹어 아 근데 어차피 얘 많이 먹지도 못해 야 뭐야 야 치마 입었어? 치마 졸라 안 어울려 너 야 미친이 졸라 욕해 치마 입었어 야 왜 치마 입어? 뭐야 니네 저라고 입은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춥냐 안 돼 여기서 바람 들어오는 거 같은데 뭐 바람 계속 들어와 야 되게 추워 나 진짜 졸라 더운데 옆에 좀 걸어주고 아싸 땡큐 저기요 주문 좀 할게요 네가 하지 말라고 좀 쓸게 야 뭐냐 니네 옆에 걸어내려는데 네가 가져가잖아 여기도 있어 주문 도와드릴게요 아 예 나가사키 잠봉 하나랑 세로 한 병이랑 크러쉬 두 병 이렇게 주세요 네 국내 드릴게요 흘리지 마라 이거 8만짜리 생각해보니까 너 후드 집으로 가져온 거 안 주고 빨아서 준다 했잖아 향수 바꿨냐? 어 선물 받은 거 내가 생일 선물로 준 거는? 다 쓴 지가 언제인데 이거 30ml 줘놓고 그거 가야 나 생일 때는 50ml 더 줬어 근데 내 건 조말론이야 야 나 화장실 줘봐 화장실 몇 번을 가는 거야 진짜 더러워 죽겠어 진짜 진짜 전담 피로 가는 거야 너 담배 안 피냐? 내가 끊었어 너 혹시 내가 끊으라 해서 끊은 거야? 미쳤니 요즘 그냥 건강 안 좋아서 끊은 거야 주문하시 나가사키 짬뽕탕 나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오오 자 크러쉬 두 개 나왔습니다 이거 크러쉬 뭐냐 이거? 오 예쁘다 오 병 진짜 예쁘다 오 병 850원 더 주겠다 니 가만히 챙겨 이거 야 장바구니 챙겨올걸 응 노잼? 응 꺼져 아 너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걸? 봤냐? 아니 오프너가 있는데 왜 맨날 턱으로 따냐고 봤냐? 너 이거 딴 여자들 앞에서 하시면 이제 점떨어져 아이씨 받아 받아 야 거품 안 나게 기울여 기울여 거품 안 나게 더 더 더 기울였잖아 아이씨 아이씨 아 적당히 기울여야지 기울이라고 해서 기울였는데 뭐 뭐하냐 너 진짜 내가 맥주 안 마신다며 새로 나온 거 먹어봐야지 그리고 뭐하는 거야 진짜 응 답답해 줄게 진짜 짠짠짠 아이씨 말자 짠짠짠 짠짠짠 짠짠 짠짠 너 갑자기 이거 층이냐? 맥주에 하면 정말 귀찮아 뭐 귀찮아 수상해 아우 너무 시원해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이제 맥주 이걸로 시켜 그냥 이제 야야야 뒤에 완전 니 스타일 진짜 고양이상 음 예쁘네 별로인데? 봐봐 진짜 괜찮다니까 아니라고 아 예쁜데 왜 나 가서 번호 물어보고 올게 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된다고 100% 진짜 하지마 진짜 야 내가 저번에 여서 해줬잖아 아 너 진짜 뒤질래? 왜 쇼커 좋다며 머리 스포츠 머리야 옆에 다 3mm를 밀어놨다고 눈 졸라 높아 다신 안해줘 근데 너 왜 여기서 안해줘 나도 줘 뒤를 누가 좋아해 나 이렇게 졸라 많아 인기만 됐다 나 왜 이렇게 멀리서 찾아 뭐래 미쳤냐 옆에 테이프 물어본다 이거 번호 아 진짜 하지마 100% 된다고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갔다 와서 물어본다고 진짜 하지마 너 똥쌌냐 나 오줌이야 오줌 요즘 10분 동안 쏴 화장실 어디야? 저 밖인데 그 남녀 공룡이야 아 공룡 개 싫은데 같이 가주셨긴 아 난 진짜 오바야 나 방문 갔다 하잖아 제발 제발 니가 가 나 오늘 기저귀 차고 와서 화장 안 가도 돼 아 제발 한 번만 같이 가주실 분 아 놀랬어 진짜야 제발 아 아 갔다 올게 안 들어줘야 오сли어도 진짜 완전 괜찮다 이거 아 애큐브 잠시만요 아 살아있어 네 아 같이 가 눈까지 빨리 보내야 된다니까, 진짜. 나 갈게. 뭐라고 하냐? 아, 추워. 아, 추워. 아, 너무 추워. 야, 윤곽아, 너 집에 언제 갈 거야? 뭐래. 아, 이거 쫄잖아. 아, 뜨거워. 뭐하냐. 아, 진짜. 아... 야, 근데 우리 스키장 언제 갈 거야? 나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야. 지금 돈이 없어. 난 요즘 너무 바빠. 우리 스키장 가긴 가야 돼, 이번에. 아니야, 아니야. 손, 손가락 때문에 가야 돼. 나 가려고 했는데, 난. 언제 갈 건데, 그래서? 야, 나 진짜 얼마 전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. 아, 졸라 진짜 이렇게 갔다 왔어, 너 혼자? 나 이번 달에 시간 많아. 봐봐. 어휴, 씨. 둘이 가면 되겠네? 아니, 둘이 갈 바엔 그냥 안 가지. 나도 니랑 둘이 갈 바엔 안 가지. 근데 니 왜 이렇게 싫어하냐? 옛날에 조진쇠가... 잉나야들 고백했다가 까여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야, 진짜. 아니, 그거는 그냥 만우절때, 그 만우절들 입잖아. 그거, 그 세로들이. 그 땐 사버렸는데 만우절데. 아니, 그 만우저 미리 해보지 마. 야, 잠깐만. 야, 너 얼굴 왜 이렇게 해. 아, 진짜 개웃겨, 진짜. 야, 너 기다려. 왜 그래, 둘이. 근데 얘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해. 너도 그만 받아줘. 얘 진짜 안 좋았다니까? 근데 나 올해 만우절들도 할 거니까 너 속지 마라. 그럼 내가 미리 거절할게, 싫어. 근데 나도 진짜 싫어. 근데 너 서른다섯까지 결혼 못하면 내가 해줄게. 아, 나 서른다섯까지 무조건 결혼해야 돼. 야, 무조건 해라. 아, 진짜 최악이야. 넌 술상에서 그런 더러운 얘기 좀 하지 마. 아, 근데 스키장 진짜 가고 싶긴 하다. 니 스키 개 못 타잖아. 초급에서 타면 되지. 난 이미 실력이 상급인데 초급에서 어떻게 타. 그럼 따로 타. 그럼 내가 초급에서 한 번 가르쳐줬으니까 상급으로 바로 따로 와라. 근데 진짜 갈 거야? 갈 거면 리소트 예약하긴 해야 돼, 지금. 스키를 원래 그렇게 좋아했어, 너네가? 둘이 갈 정도로? 나 얘 알려줬는데 넘어진다. 그냥 버리고 올 거야. 뭐래, 네 차도 없는 게 어떻게 올 건데. 어떻게 올 건데. 어떻게 올 건데. 어떻게 올 건데. 스키 타고 올 거야, 스키 타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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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갈 거야, 갈 거야. 안 갈 거야, 안 갈 거야. 여자로 안 갈 거야, 안 갈 거야. 안 갈 거야, 안 갈 거야. 여자로 안 갈 거야, 안 갈 거야. 까부지 마라. 와, 졸라 쎄게 한다, 너. 아, 진짜 개 아파. 진짜 이거 빨개졌어. 먹어봐. 안 빨개야, 괜찮아. 아, 진짜 개 짜증나, 이제. 아우, 손 아파. 아, 진짜 개 아파. 번트야? 아니, 지 미친. 어, 잠깐만. 나 이거 꿈에 나갔어. 아니, 조진쇠가 갑자기 나 벽에 밀치더니 뭐 했는지 아냐? 뭐? 뽀뽀했어, 이 나쁜 새끼. 아, 씨. 딱 진짜. 나 진짜 올라와 버렸어. 나 진짜 일어나자마자 양치 세 번 했어. 아, 나 진짜 양치 좀 하고 와야겠다. 네가 왜 양치를 해? 너 자지 마, 수면 금지. 아, 진짜 너무 싫어. 우리 단면 한 피로 가자. 아, 가자, 가자, 가자. 너 끊었다며. 야,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. 너 솔직히 말해 봐. 나 때문에 끊었지? 아니, 나 진짜로 건강 때문에 그렇다. 너 검사한다, 진짜 피지 마라. 안 표, 안 표. 빨리 와. 저 혹시. 네? 같이 오신 분 혹시 남자친구분이세요? 아, 아니요. 절대 아닙니다. 저 그러면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? 아, 죄송해요. 네. 부담스러우신 거면 인스타라도 혹시 주실 수 있나요? 그 편식 안 했잖아, 무슨 일이야. 아, 밖에 졸라 좋아. 와, 진짜. 야, 뭐야, 뭐야. 뭔 상황이냐, 저기? 아, 제가 파인애플 사지 말라니까 왜 저러냐. 야, 무슨 상황인데? 야, 뭐야, 뭐야. 뭐야? 아, 뭐 번호 물어보셔가지고. 홀. 좀 술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. 근데 진짜로 예뻐서 물어본 거예요? 네, 예쁘신데. 예쁘대잖아. 아, 이상하시네. 아, 이상하시네. 아, 위험한 상태인데 지금 만취 상태예요, 지금. 근데 얘 방귀 뀌면은 막 너무 심해가지고 막 코가 아파요. 야, 너 진짜 방귀 한번 껴드려라. 너 방귀 뀌면 진짜 도망가실 거야. 야, 방독면 어디 왔냐? 아,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그 번호만 한 번만. 아, 저, 저는. 어, 제가, 제가, 제가 찍어봅시다. 왜 이래. 야, 야, 하지마. 뭐야. 뭐 하는데. 네. 감사해요. 즐겨 드세요. 네. 아, 왜 네가 막 알려주는데. 쟤가 훨씬 아까워. 맥댐 제대로 하셨다, 진짜. 아, 짜증나 진짜. 야, 근데 저 사람 술김에 물어본 거여가지고 다음날 연락 안 할 수도 있으니까. 뭐래, 개물쩡해 보이는데. 연락해봐. 뭐 연락을 해. 저 사람 내가 봤을 때 더 오래가십니까 할 수도 있어. 야, 앉아, 앉아. 짠해, 짠. 야, 그래서 스킨이 진짜 갈 거야, 말 거야. 나 얘랑 둘이 하기 싫어. 너 둘이 진짜 안 돼?